백기리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타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이 세트장에 전서로 칠원구 사국에 써 있는 거 있죠. 전서로 쓰니까 이쁘죠. 그냥 그런 글씨 다른 채보다 아주 이쁩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저는 전서가 아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먼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1년 동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칠원구 사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보살 사상이 불교다.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듯이 보살은 상구불의 하와중생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래요. 상구불의 하와중생 이러거든요. 이걸 칠원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으로 맞추다 보니까 상구불의 하와중생 빼고서 칠원구로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보살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서 이해될 거예요. 위로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지혜를 부상정등정각 부처님 지휘에 갈 수 있는 걸 깨닫기를 구하고 위로는 아래로는 기로하는 중생을 다 제도 교화할 화자 교화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살의 상징이에요. 그게 보살은 뭘 보살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상구불의 하와중생에도 맞아요. 딱 그냥.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보리는 지혜라고 했어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부처님 부처님 지휘 깨달음 지혜 각. 보리는 각 또 지혜. 그리고 밑으로는 중생을. 그러니까 성부를 미루고 중생을 교화한다겠죠. 거기서 자미득도 선도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는 도를 이루지 않더라도 이 생에 선도타. 남을 괴로워하는 중생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도 닦는 것이고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 남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 이것이 자미득도 선도타라고 말씀을 드려서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어떤 게 보살이라고 하느냐.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이어서 밑으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게 보살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비지행원 영무진. 영무진. 이 비지행원은요. 비지행원. 비인은 관음관센보사를 뜻하고 지인은 문수보사를 뜻하고 행은 보현보사를 뜻하고 원은 지정보사를 뜻합니다. 지신기명예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포본보살, 대행포본보살, 대비관세의보살. 관세음 보살 태원본전 지장보살 마하살 우리 예부를 할 때 그러죠 지신기명예 일심으로 지극한 마음을 다해서 기명예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예경하옵니다 지신기명예가 그 말이죠 대비는 관음보살을 뜻한다 있어요 비는 그 다음에 지혜는 문수보살 행은 보온보살 여기는 지장보살 우원은 그러니까 대비관세음보살 자비보살 관세보살이 자비의 화연이 관세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화연이 문수보살이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실천 행할 행자죠 실천은 거 그래서 보현보살 뜻하고 지장보살은 대원본전 지장보살 그러죠 대원본전 지장보살 그래서 원을 본원을 세워서 왜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냐면 지장보살은 지옥문전을 지키는 보살이잖아요 지옥세계 지옥세계문전에서 육한장 들고 딱 들고 계시면서 나는 지옥받는 저 고통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성벌하겠다고 본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 종교 믿는다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맞아요 극락 가기 위해서 불교 믿고 아미탑을 찾는다는 것도 맞긴 맞는데 저는 가끔 전에도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어디 역전 이런 데 가면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럽니다 그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그러면 속으로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라면 기꺼이 가겠다 기쁜 마음으로 지장보사를 상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당 갈 수 있고 극락 갈 수 있지만 그걸 고통받는 지옥 중생을 보고 혼자 갈 수 없어서 혼자만 행복할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나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초등학교 얘기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대자 대비한 불교 부처님 대자 자비사상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지혜 불교는 지식 말고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다는 건 자기의 존재의 실상 삼남완성의 존재의 실상을 알아서 정견 바로 벌 수 있어야 바로 벌 수 있는 지혜 모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구하든 새로운 업을 창고를 하든 뭐든 지혜가 있어서 바로 벌중하려 실패를 안 봅니다 남 하는 거 따라하고 맨날 다 해서 지금 성업을 이루고 지금 사양길에 가는 걸 나도 돈 벌어보겠다고 친구 돈 번다 해서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먼지까지 우리가 다음 생까지 내다보고 산다 했듯이 사업하고 인생살이도요 그냥 눈앞 코알만 보고 판단하면 전부 망합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은 다음 신호까지 내다보면서 운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급브레키도 안 빨고 그냥 막 달리지도 않아요 그것까지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랬듯이 우리가 그러한 정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견 얘기하면 이 정견이 불교 전체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고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해서 착각해서 혹옥거라고 그러잖아요 미혹할 혹자 직업할 때 업자 업을 짓는다 미혹해서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지금 괴롭다 아이고 내가 그때 콩깍지가 끼어서 말이야 투자를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고 등등마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미혹해서 그래 정견하지 못하면 탐지지 삼덕으로 쌓여 있으면 무명으로 쌓여 있으면 바로 볼 줄은 못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다는 게 불교의 정의예요 내 눈 안경대로 보지 말고 내가 익힌 대로 보지 말고 빨간 안경 쓰고 세상이 빨간다고 굳이 피우지 말고 깜장 안경 쓴 사람은 깜장 안경으로 달라 노란 안경은 노랗게 보여 그런데 빨간 안경 쓰고 세상은 빨개라고만 고집하면 싸움뿐이 안 되죠 이게 정견이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미혹하다는 건 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보면 무슨 결과가 왔을 때 나 원망하고 뭐 하기 이전에 아이고 내가 그때 미쳤어 예를 들어서 말을 잘못하고 화를 내고 사표를 내고 등등 누구 말을 잘못 듣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등등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바로 지혜가 있으면 그런 흐리할 일이 안 생겨요 그랬듯이 미혹하면 어불지요 미혹해서 어불지요 공과 찍혀가지고 눈에 금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만 눈에 금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이 안 보여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눈 앞에 코 앞에만 가지고 고집하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멀리 내다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현재 파트너를 구할 때도 아름답고 예뻐 그런데 이 양반이 10년에 어떻게 변할 건가도 내다보고 정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그렇게 안 정하면요 그거 골 아파요 어쨌든 그래서 어불져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사대보살 제가 1년 동안 강의할 게 이게 자비, 지혜, 실천, 바라밀, 파라미타행 파라미타, 파라미타행 이거 바라밀다 바라밀 행심 맞냐 바라밀 바라밀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바라밀다 도피안, 전대에 건너가는 거 실천, 자비, 실천, 행원 보현보살이, 보현보살은 전부 실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와 행을 설명 다시 한번 싶은 것은 도를 잘 닫고 경전을 잘 보고 팔정도 수행을 잘 해서 정견을 알아서 지혜가 생기면 거기서 지혜가 생긴 대로 가 그러면 가시던 풀로 가라기도 안 가요 가는 길을 지혜스럽게 알면요 편한 길로 가 그런데 모르면 가시던 풀로 가늠만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무명히 휩싸이면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생기면 바라밀다라 행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하는 짓마다 망하는, 미혹해 가지고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해도 그렇고 망할 게 많네 망할 게 많네, 괴로움에 꽤 많네 그러고 괴롭다 보면 나중에 난 원맘만해 자기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실천은 바라밀다 행은 그대로 나온다 보살 행이에요 바라밀다 행이 반야신경으로 얘기하면 도피안인데 저원들이 건너가는 거 괴로운 세계를 뛰어넘어 즐거운 세계, 행복의 세계를 건너가는 거 찬과 피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무제 사바라는 것이 바라밀다로 저원들이 건너가자 찬, 이 사바 세계, 괴로운 세계에서 피안, 저 피자 저 아름다운 극락세계나 아름다운 산맥산물세계, 지혜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건너가자는 것이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무제 사바합니다 가느니요 가느니요 저원들로 가느니요 온전히 깨달아지이다 번역을 한다면 산스프리트 범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의 실천은 자연이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지정보사를 왜요 나는 내 이기주의만 가지고 살지 않아 모든 건 코로나도 그렇고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모두 연결제해서 존재해 나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 더불어 살아가 나 혼자 못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건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뭔가 콩 하나 나눠먹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질 때 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이거 관음의 대비 문수의 지혜, 보현의 행원, 지장의 본원 불교가 여기 불교 다 들어있죠 이 얘기 사대보살 이 얘기를 제가 1년 동안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잘만 들으면 불교를 다 안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그걸 아주 원력을 세워서 할 거예요 기왕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무대를 잘 꾸면서 여러분들 불자, 정국 불자들한테 상대를 하는데 뭐 원력 안 세우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지의 행원이 영원히 무진하더라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자비스럽고 지혜스럽고 실천을 바라밀다 행을 하고 대원력을 세우는데 영원히 무진하더라, 무량하더라, 한량 없더라, 끝이 없더라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 중생을 구해도 구해도 한없이 보현보살도요 행원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지옥 중생이 문수, 지장보살도 그렇지만 지옥에 빠져 있는 보건 침익 재중생, 깊은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을 소광 무량 광불찰, 빨리 저 광불찰, 부처님 세계, 극락 세계에 가기 전까지는 나는 보살행을 멈추지 않겠다는 게 보현보살이에요 마지막은 보현보살도 영원히 무진하더라 보살은 그 다음에 보살은 어떤 게 보살이냐? 삼계, 욕계, 새끼, 무색계, 삼계는 우리가 삼계도사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 얘기하죠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예불할 때 그럴 때 욕계, 새끼, 무색계, 삼계 삼계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5대의 육대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선상세계까지 전부 다 아우릅니다 우주, 벗계, 전국, 삼계, 욕계, 무색계 그래서 삼계를 집으로 삼아 삼계가 자기 집이야 그러니까 보살은 욕계, 새끼, 무색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자기 가정으로 알고 가장으로서 다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이 집가짜 욕계, 새끼, 무색계가 딴 나라 세계가 아니고 나의 가정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가장이고 그들을 내가 다 거느리고 잘 저기 저 제도하고 해서 행복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욕계, 새끼, 무색계 가정의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했죠? 진짜 멋진 말이죠 그다음에 사생자부 이게 삼계조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문이불 그대로 들어있네 아까는 대지문수보살 세 번째 할 때 예불이고 지신규명냐 하고 보세요 여기서 삼계조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문이불 그러니까 삼계의 자비스러운 아버지니까 자비스러운 아버지니까 가장이죠 여기를 다 다스리고 건네주고 다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죠 가장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가정으로 되고 테란수파, 테로 태어나는 거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들은 테로 태어나죠 그다음에 새나 이런 건 알로 태어나죠 파충류도 그렇고 테란 습한 데서 태어나죠 습한 데서 태어나는 거, 지렁 이런 거 그다음에 화, 변화해서 매미처럼 이렇게 변화해서 태어나는 것들 벌레가, 나방 이런 거 전부다 그랬듯이 테란수파, 사생들이 전부 자녀들이니라 아시잖아요 삼계는 나의 소유다 내가 거느리고 짐국 가야 할 나의 의무다 모두 제도로 하야 할 삼계 모든 중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야 할 나의 의무다 그다음에 테란수파, 사생 육개새끼, 무새끼 모든 테란수파, 사생 사생이면 다 들어가잖아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나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면 보살 피해야 되겠죠 보살의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보살, 보살의 해야 할 일이 삼계의가 사생자, 자녀들이니라 발고여락 본지풍이라 뽑을 빨자, 괴로울 것자 괴로움을 뽑아준다 보살은요 지장무살도 지금 계속 얘기하네요 관세무살도 그러고 모염보살도 그러고 지장무살 모든 분들이 괴로운 중생의 하나라도 있으면 성불하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게 보살 아니요 대표로 4대 보살 얘기하잖아요 뇌보살 보현문수, 지장, 관음 그분들은 괴로움을 뽑아주고 괴로움을 뽑아주니까 즐거움을 줄렸자 즐거울 났자 즐거움을 줘요 발고여락 본지풍이라 괴로움을 뽑아주고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본지풍광 본지풍이라 본지풍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본래면목이라고도 하고 본래면목이라고도 하고 본지풍이라 그러니까 줄였죠 7원구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보살은 괴로움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본래일이다 본분사다 그 하는 일이 우리 보살님들은 본분사가 우리 보살님 본분사는 뭐예요 보살님의 본분사 각자가 가정 전업주부가 본분사지 뭐 어디서 무슨 얘기한다면 그리고 보살을 하는 게 보살행 아름다운 말 쓰고 화내지 않고 자꾸 남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거 좀 이익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여러 보살님들의 본분사예요 일사짝 본분사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너의 본분은 뭐냐 내 본분을 지켜라 내 본분을 망각하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내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데 신경 쓰고 내 할 일은 안 하고 내 앞이나 닥지도 못하고 남 신경만 쓰고 뭐가 오지랖이 넓으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자기 할 건 안 하고 남의 일에 관섭하는 게 오지랖 넓은 거야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남도 돌보고 잘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 본분사는 본분은 뭐냐 우리 스윙래들은 본분사가 뭐야 수행이에요 닦아서 지혜 닦아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게 본분사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나의 본분사가 뭔가는 하루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본분사는 뭐냐 내가 빨리하고 남을 만하고 이러다 죽으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고 내가 본분사를 잘 찾아야 돼요 가정의 여러분들 역할이 내 아는 이건 조금 여유 있는 얘기인데 아주 속가에 신심 있는 불자 한 분이 의사인데 부인이 일주일 동안 미국을 갔어 친정이 미국에 이민 갔어요 아 일주일 동안 아휴 마누라 귀한줄 인지 알았네 나더러 이제 나더러 잔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못 살겠더라고 마누라 빈자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전업주부 꼭 활동해야만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전업주부 잘 사는 게 본분사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괴로움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는 본지풍이라 본래 가풍이라고 얘기를 많이 쓰잖아 가풍 그 집에 가풍이 있잖아 보살은 괴로움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이 본지 본래의 풍광 바람풍자 빛광자 빛이 난다 그네들을 구제하고 이런 거지 본분사다 본지풍광이다 본래 면목이다 본분사다 이거 이해했죠 그래서 이 개성을 쳐다보면 저는 막 다이아몬드 같이 부처님의 법신사리 같이 법신사리 사리 모신 것 같이 반짝반짝 비시나요 글자 한자 한자가 이게 불교예요 이게 보살행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불자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향이고 불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향이에요 이 치렁구 사쿠개가 그렇게 욕을 잊어버리지 말고 제 강의 들읍시다 1년 동안 이 말씀을 미리 한 번 오늘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전 시간에 말씀하던 것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막 끝내고 말았는데 이 보살이 한 생에서 석가문 부처님이 부처된 게 아니라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했죠 수많은 것 동안 자탁가에서 생생의 세상의 8천 생을 태어나면서 보살행만 부처 수업을 다 끄기 때문에 2564년 전에 인도의 부처로서 석가문의 화연물로서 오셨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육도윤회를 해서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새로도 태어나서 그런 행을 해서 했다 그런데 먼저 그냥 날려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화환경에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등가 묘각 환경에서는요 차례도 전생부터 이생까지 차례로 닦아서 올라가는다 화환경에서는 이걸 52위를 수행해 가는 건데 화환경에서도 얘기하고 보살 영락경이라는 데서 이게 나와요 차례대로 수행해서 닦아나가는 게 먼저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신심 믿음은 바닥을 집을 질려면 터전을 닦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었으면 부처님 말씀에 이제 머무러야 돼요 익혀서 거기서 부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을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 어디에 주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앉을 자리가 어디냐 이거요 앉을 자리 안 알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앉아 있다 보면 여기에 내가 왜 앉아 있지 여기에 내가 왜 앉아 있지 하면 안 돼요 앉을 자리를 잘하고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괴로움이 없어요 잘 머무러 부처님 말씀에 진리에 보살행에 그 다음에 여기 십전 십행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보현보살 실천하고 그래서 실천하더라도 해양 우리가 해양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모든 건 인생의 해양도 저도 지금 나이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내 승리 생활 50년 넘게 어떻게 해양할 것이냐 이게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전도선언이에요 내 해양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 포교 거기에 마지막 이제 거기에 이제 내 이제 해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존재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제가 스님에서 법사로 존재할 이유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해양을 잘하자 이제 인생의 해양을 잘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다음 생에도 좋게 태어날 거 아니요 저도 해양을 잘해야 다음 생에 태양 한 다큼만큼 태어나겠죠 저는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저도 그건 모르겠어 아직 도가 안 터는지 저는 내 인생의 삶이 그대로 복사된다고 그걸 100% 믿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 나는 인생에서 내가 살아온 만큼 그대로 복사돼서 태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업이에요 자기 업장 자기 업대로 태어나는 거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면 돼요 억울해하지 말고 아파서 더 살아서 뭐해요 75세 이상 80대에서 안 아픈 관계 없지만 빨리 버리고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그대로 내가 사는 대로 복사된다고 되는데 복사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 10회양 해양을 잘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10회양 다음에 이제 10지 이거 10지 이게 이제 10, 20, 30, 40, 50이잖아요 등강, 묘가 이 52이죠 52단계 올라갔죠 깨달아서 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 10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4대 보살 문수보연, 관세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은 굳이 팔찌보살이에요 팔찌보살입니다 이걸 좀 놓치지 마세요 팔찌보살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살행을 하고 정견을 갖추고 지장보살인 사람을 실천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관음이 되고 지장이 되고 문수가 되고 보현보살이 되라는 얘기는 잘 100% 긍정을 안 해요 맞긴 맞는 얘기지만 왜냐 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은요 우리는 지금 여기도 잘 머물러 있을 줄 못해요 믿음도 현찬찮아 그래 안 그래 믿음도 아직 여러분들 십신지휘에 못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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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닦으려면 그래서 부처님은 이 51을 닦는데 삼아승지겊을 닦아서 성불했다는 거예요 삼아승지겊이라는 수 없는 세월입니다 겁이라는 얘기는 설명을 많이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삼아승지겊을 닦아서 드디어 성불한 거지 2064년에 6년 고행에서 그냥 명상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팔찌구지보살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처님은 등각 가서 그러니까 이 보살님들은 4대 보살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등각 묘각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괴로워하는 중생이 많아서 제도하게 되는 내가 여기를 못 가, 안 가겠다 이거예요 안 가겠다 중생 교화하겠다 내가 괴롭더라도 그게 이제 이거고요 근각형으로 얘기한다면 몇 시간에 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근각형으로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로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초기 불전에서는 초선에서부터 구선까지 올라가는데 8선까지 올라가서 구선은 멸진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차재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선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초기 불전에서 깨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서 8선까지 올라가는데 부처님은 멸진정, 멸진정은 아무나 못 올라가요 부처님이 구차 마지막 멸진정에 들어가요 108번뇌가 하나도 없는 거 정멸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은 뭐냐면 108번뇌, 번뇌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마른 벌 타듯이 없어진 거 그래서 구차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화원경이 나오는 얘기 52일 행기, 금강이 나오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얘기 초기 불전에 나오는 초선에서부터 구차재정 닦아가는 이야기까지 차례로 밟아서 올라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한국 대한불교 초기적은 선불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깨달아서 내가 수행해서 아나울따가 삼맥삼부리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구차재정 얘기가 나와서 얘기예요 부처님은 차례로 닦아서 전생부터 계속 여러분들 이 생에서도 오늘, 내일, 이달, 내년, 내일, 내달 아니면 올해, 내년 자꾸 좋은 일을 하고 모든 걸 해서 쌓아가야 공독이 돼서 복도 받고 기도 성취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이 부처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서면에서 쓰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노돈수라고 도노돈수란 말을 좀 들어봤을 거고 일초직입 열어지라 일초직입 열어지라 직질 인심 경성 현성선물이라 이건 저개적인 선불교이다 보니까 선원에서 많이 쓰는 얘기거든요 도노돈수는 육조해능승님이 쓰던 이거 많이 육조단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뭘로 깨닫는 거야 한순간에 그냥 구차재정이고 뭐 다꾸 전생이 뭐 다꾸 이런 거 없어요 뭐 어느 사람이든 누구든 그냥 뭐 수도에서 깨닫는 것이 새소다 코만 집어도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건데 그래서 뭘로 깨달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뭘로 깨달으면 아니었다가 산맥산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일초직입이 열어지 한 번 점프를 한 번 해서 직총으로 열어지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 번 점프하면 뭐 엘리베이터 하고 올라가면 1층 2층 3층 이렇게 계단 밟아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땅 불러면 108층을 그냥 확 올라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일초직입이 열어지 한 번 초월에서 뛰어넘어서 직접 직접 직행한다 아주 쓰지도 않고 완행이 아니고 직접 가서 열어지에 간다 그 다음에 직진적인 견선성불 사람의 마음을 바로 끝으로 봐서 다리를 가리키는 거 손을 가리키는 거 손가락 바르지 말고 달 바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해서 성품을 봐서 성불한다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선언해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다 좋아요 좋은데 하나에서 말씀 일초직입이 열어지 저는 어떤 주의냐면 고기를 잡으려면 어부가 있어야 되고 배가 있어 배를 만들어야 되고 거물을 만들어야 되고 해서 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일초직입이 열어지 이런 얘기는 뭐냐면 뭐하러 배를 만들고 거물을 뭐로 만드냐 바닷물을 마셔버리면 고기가 갖다 딸려오는데 이 얘기예요 제가 과장돼서 좀 말씀드리면 고생 그렇게 수고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고기 잡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 가서 마시면 다 따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헛수가 많다 잘못하면 참 무명 세월을 그냥 보낼 수도 있다 깨달음이 금방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얼마나 멋있어요 돈오돈수 한 번 그냥 깨달으면 끝나고 나무도 이만한 거 한 칼이 날리면 그냥 떨어진다 열 번 찍을 필요가 없다 그러지 한 번 찍어놓으면 여리지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 덜어드렸지만 중국 도교 사상에서 얘기한 중국산 중국산 도교하고 매치된 중국에서 선종은 중국 태생입니다 중국 태생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상하고 매치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틀린 말이 아니고 너무 멋있는 말이고 좋긴 좋지만 지금 제가 강의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건 점차적으로 차곡차곡 저진비에 무실비에 옷 젖는다고 그리고 108층 올라갈 때는 계단 하나 올라가고 쉬어가면 이렇게 10층에서 쉬어가면 올라가는 것이지 한 바닥 올라가서 무조건 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하고자 하는 건 알아들었죠 잘못하면 현실적이 아니고 조금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다 이해하고 무슨 얘기가 한 대지만 제가 볼 자들은 저런 용어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은 대승보살은 그래서 신앙이 대상이에요 눈수보살, 보현보살, 간선보살, 지장보살은 내가 오늘 그냥 지장처럼 행동하면 된다 행동할 수가 있는 씨앗이 있고 자기가 그릇이 있고 공덕이 있고 마음속에 들은 게 씨앗이지 향을 아름다운 향냄새를 핀 것은 향을 피면 향내가 나가요 당신이 생선을 묶었던 생선 새끼줄이야 그런데 어떻게 향내가 날 수 있어요 가는 데마다 생선 냄새만 풍기지 그래 안 그래요 마늘 먹고 마늘 열알 먹고 생마늘 먹고 가봐요 가는 데마다 마늘 냄새 풍기지 향기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네가 관음처럼 행동하면 돼 부처처럼 행동하면 돼 네가 부처야 그냥 부처 말을 하고 부처 행동을 해 부처 할 수 있는 말이야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성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부처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문수가 오늘 돼 보현이 돼 관음이 돼 지장이 돼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앞으로 1년 동안 안 쓸 거예요 잘 될 수 있으면 목적은 최고의 덕담으로써 돼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래서 대승보살은요 신앙적인 보살이라는 말씀을 그리고 중생을 구원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 관세 무사를 부르고 지장 무살 연불하고 보현행 실천하고 문수 지혜를 닦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는 거예요 정견을 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은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앙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다 대승보살은 그리고 아까 상구부리 하와 중생하는 게 대승보살이다 그 다음에 자미득도 손도타 나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남을 먼저 제도하는 게 보살의 자비행위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세세상행 보살도다 세세상행 보살도 우리 추건할 때 마지막 이건 참 스님들이 사시마제 할 때나 모든 기도할 때 안 빠지는 말인데 이것도 잊지 마세요 이게 보살도가 지금 약자로 좀 써보겠습니다 세세상행 보살도 태어날 때마다 태어날 때마다 세계 가는 곳마다 항상 행한다 무엇을 보살도를 나는 보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스님들이 추건할 때 마지막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선 살바냐 마바냐 바라밀 나무석감 나무석감 항상 하는 거예요 나는 세세상행의 보살도를 하겠다 이 보살 이야기를 그래서 1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세세상행 세상마다 태어난 것마다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서 가는 곳마다 어느 나라 가든 항상 실천할 것이다 무엇을 보살도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살이라고 했어요 보살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세세상행 보살도다 보살도는 대성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육바라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서법 사물향심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세 가지 육바라밀 아시죠 그다음에 사서법 사물향심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또 보리심을 바라야 되겠다 또 이제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타가 말씀도 드린다 했는데 이 설명이 상당히 1년 동안 강의할 내용이고 불교고 보살행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어쨌든 매해마다 익히스 법신사리만 가지고 강의할 것을 모시도록 제가 다짐을 해 봅니다 오늘 또 제 강의를 듣고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다면 ARS 060 800에 7000번 눌러서 큰 공덕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